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태양입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인디에프입니다 인디에프는 저희 카페에서 바닥 5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여기가 지금 완전 바닥이죠 5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요 830% 대박이 터질 때까지 강력 홀딩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그 종목에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여기 보시면 인디에프 155, 120, 100%, 134%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올렸던 그 근거 자료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종목을요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5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인디에프의 당시 잠재자산을 보고 매수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인디에프가 이때에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500원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왜 이 종목을 바닥에서 5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딱 보니 이거 대박입니다 그렇게 해서 500원의 매수 들어가가지고 거의 5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830% 수익을 보고 강력 홀딩을 했었던 그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을 기술적 분석주라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고 있지만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종목은 아니다 사내의 현금 흐름도 아직까지는 아주 좋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자산을 보고 매수 의견을 드려서 대박이 터졌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 들어갔을 때 이때 당시 하고요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가까이의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이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는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구간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눈탱이 당하지 않는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1,900개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점에 물려셔 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상장되어 있는 어느 종목이든지 단돈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고점에 물렸다고 해도 손절을 치면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서 빨리 내 자산을 단 몇 푼이라도 건질 종목인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셔 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수한 종목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잠재자산을 알고 나름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목표가를 잡고 싶으신 분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상식을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명쾌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에폭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지금 넉넉히 기다릴 때가 아니다 동종목은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의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해도 잠재자산을 보고 충분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5천원대에서 천원까지 한 5토목 가까이 나니까 기술적 반동 구간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이때도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왔고요 이때도 5천원대에서 2천원까지 1,500원까지 떨어지니까 기술적 반동 구간이 또 한 번 온 것 뿐이지만 자 결과론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론으로는 거의 뭐 800% 올라갔던 게 거의 다 지금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과 지금 현재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매수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기술적 반동은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초창기에는 매수 들어갈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씩 그렇게 막연한 꿈을 갖고 매수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서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잠시 반동이 강하게 온다고 해도 매물 압박이 첩첩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요 잠재자산이 좋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고 괜찮은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하시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인디에프처럼 이렇게 대박주가 이 안에서 터집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선점하셔야 됩니다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위험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그렇지 않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 유튜브 동영상이 바로 여기다 그럼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 링크 주소가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보시고서 클릭을 하셔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대박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지찬에 깔려 있다 이런 종목을 선점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카페에 지참을 보고 어느정도 많은 중 한달이나 40분 동안 나중에 저acción은 중독한 상탐에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멍에 따라 오실 수 있음 두 번째 소중독